2022 시즌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종료된 가운데 한화의 글쓰는 리그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한화의 글쓰는 오선발 구성을 위한 테스트와 대체자원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화의 글쓰는 시범경기 14경기에서 5승 2무 7패로 NC와 함께 리그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 시즌 정규리그는 오는 4월 2일 개막하며 한화의 글쓰는 두산과의 개막전 기아와의 원정경기를 치른 뒤 8일 KT와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